이 분은 여기에서 이강 씨는 피트니스에 한 분이시고 비스톨 주님이시고 여기 칠레에서 어디 있으신지 아 나 스테이빈 나오니까 조용히 해 나 있잖아 나 있잖아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잖아 스티침베이스에 대해 볼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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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eundlaub이 맛있는 인쇄 season 푸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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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 submer sense 이 부분은 좀 더 잘한다. 그리고, 이 부분은 덕분에 맞게 안전합니다. 이 부분은 잘 해야 되는데. 어?? 이게 잘해야 되는데. 잘하나? 잘하는거죠. 이 부분은 정국은 정국이 없어서요. 이 부분은 정국이 없어서, 이 부분은 정국이 없어서. 이 부분은 정국이 없어서. 정국이 없어서. 위로 올라가야지. 여기에서 올라가야지. 아니 근데 여기. 빨리 대기사. 승리하는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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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비밀 연습을 하겠어. 너무 쉬고 있다. 승리하는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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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줘요? 하하하하 진짜 어쩌면 약간.. 밥을 터는 것 같은데? 괜찮아 아아 둘이 비슷한데... ㅋㅋㅋㅋㅋㅋ 이렇게 터지지 마 네? 가스가! 가스가! 뭐하는 사람이야? 뭐하는 사람? 긴.. 긴갑판 긴갑판 기술이 아니고 저는 What they learned 약간 무술도 배울 것 같애? 절? 절권도라 뭐 이런거 있잖아 출권내어줬단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안녕하세요 시청자입니다 나 사람들 많이 왔다 고마워요. 스티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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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하고 나와. 아니 사람이 너무 안 돼. 차량이 안 될까? 나한테 나 사실 할 줄 알아요. 나 할 줄 알아. 어? 배상 리듬이 약간 나왔어, 내 맞춤. 아래인치가 있네. 한 번 해놔요. 자, 여기는 현중 씨 방입니다. 아우, 죽겠다. 제 방입니다. 잠깐만요. 100% 잠들 것 같다, 지금. 떨어지질 않아요, 침대에서. 이탈랑 상을 줄게. 무슨 고기예요, 이거는? 처음 들어보는데? 좋죠? 무슨 고기예요? 제 고기 아니에요. 아, 원래 있던 고기예요? 여기 와서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. 아, 지금 만들고 있는 고기예요? 네. 아, 그러니까 네. 좋은 것 같아요, 되게. 네, 끝났어요, 이제. 혹시 뭐 샀는지 구경 좀 해도 돼요? 아니요. 네. 뭐, 나랑 있나? 지금 그래도 30일 있어야 되는데, 저희. 옷은 얼마나 챙겼어요? 그냥 바지, 바지, 추리닝 바지 두 개. 추리닝 바지 두 개? 그리고 라이징 이펙트 네 벌. 아, 네 벌이에요? 네, 네 벌. 오, 그 캐릭터가 있는데, 이거 혹시. 아는 동생 캐릭터 사업 한다고 해갖고. 아. 박을 하고 홍보한다고. 오, 되게 신기하네. 여기 장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잘 되겠다면서. 옷 말고 뭐 딴 거는 가지고 온 거 없죠? 여기 신발. 혹시 몰라서 수영복. 오. 신발 두 개, 양말. 화장품 또. 아, 포텔. 네. 계속 쓰시고 계신 것처럼. 아, 이거 홍보해야 되나. 아, 여러분. 아, 이거. 나 생각보다 젊잖아요. 네, 네. 네, 네. 맞아요, 맞아요. 빨리 찍어봐요. 맞아요, 지금. 황달기도 하나도 없죠? 오, 네. 눈도 건강하고. 맞아요. 네, 네. 그게 다 라포텔에서 나오는 거구나. 가봐, 가봐. 아, 여기 다 있어요. 이제 다 내가 쓰고 있다고 해. 왜 그래? 왜 이렇게? 앨범은 쓰고 있단 말이에요. 이게 또 라포텔이에요? 어? 네, 이거 비매품. 개발 끝난 건데 아직은. 크레이지 폼이에요? 네. 그림 그리다가 아무것도 있네, 이렇게. 어, 이번 투어 때 나라마다 이게 현준 씨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던데? 네. 아이고, 비행기에서 다 그렸어요? 어. 아, 현준 씨 가져온 거예요, 이거? 네. 어. 이렇게 제가 또 나라마다 그림을 그렸죠. 어? 비행기에서? 네. 어.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시나리오도 썼어요. 이제 나밖에 못 알아보는. 시나리오는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. 1, 2, 신 17, 신 28, 신 29, 신 39, 여기서 신 76. 어, 이거 진짜 못 알아보겠는데? 네, 이건 나밖에 몰라요, 89. 나밖에 몰라, 못 알아봐요. 시나리오는 왜 쓰고 있어요, 지금? 아, 제가 시나리오 작가를 좀 준비하고 있어서요. 이거 쓰면 잘 써요? 작품을 만날 수 있을까요, 그럼 빨리? 언제쯤? 괜찮은 투자자만 나타나면 진짜 재밌어요. 살짝, 내용 살짝만 혹시? 아, 이거 앉아봐야지. 살짝만 앉아보여. 앉아봐요. 살짝만 앉아주시면. 자, 앉아봐. 나 살짝. 어르신지. 다 지금 부상했어요? 그냥 이제 시나리오에 쓴 거 봤잖아요. 아, 이거 누가 또 벗겼으면 안 되는데 또 얘기해주면. 첫 장면이 뭐냐면요. 아니, 왜냐하면? 아, 계속 장면을طIRE. 정리를 먹었습니다. 네네 rot 나는 네일을 위해 컨디션 조절을 하고... eden cort leurs킨으로 넘어가 60 five-3 직접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바로 올려준거죠? 두 ghost 식사는 했어요? 어? 어, 다 포예stedMy 통저 beter 완전 귀여운 그릇만 성경을 막 그리 포용으로 자자잔 왜 이리... 셀카도 한번 찍어 붙여야겠다 어... 아... 소원이네 아니... 우리... 소원이씨... 진짜 그릇 적었어요? 네 어? 완전 괜찮은데? 잠은 좀 잘하네요 빨리 자요 음...